강 선수가 아무리 뭐 뭐 개똥 같아도요 뭐 어쨌건 아예 아빠고요 뭐 개똥?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존중을 해드렸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예우는요 이 탁 여기 국수집까지고요 이제 질척거리지 마십시다 야 니가 뭔데 니가 대체 뭔데 자꾸 낄대 안 낄대 못 가리고 나? 나 현역 뭐? 너도 알잖아요 왕년에 잘나가는 그 올스타도 현역한테는 안 된다는 거 지금은 내가 동백씨 현역이고요 동백씨 너 아니고 나 좋아합니다 동백씨든 필구든 니가 킵해놓은 니꺼 아니라고 아이고 완전 정신나간 새끼네 야 니가 뭔데 내 새끼로 눈에? 동백씨 동백씨 똑똑히 잘 들어요 앞으로는 강종열하고 잔칫국수 먹지 않습니다 둘이 잔 놓고 같이 앉아있지도 않습니다 그리고요 그리고요 가게에 절대로 발 들여놓게 하지 않습니다 뭐 어쩌다가 뭐 여차 저차 뭐 어영부영 어휴 이런 거 그냥 딱 싫어요 예? 저는요 그런 거 딱 싫어요 하지 마요 그리고 그리고 동백씨랑 거거한 저로서는 이런 말할 자격 충분하다고 보고요 그게 뭔데? 그게 뭔데? 그리고 저 진짜 그냥 아주 그냥 무지막지하게 질투 많은 놈이니까 빨라와서 내 손 잡아줘요 빨라와서 내 손 잡아줘요 아우 별씨 아 빨랑 빨랑 태와요 빨랑 빨랑 내 손 잡아줘요 빨랑 아우 갑시다 아 아이씨